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탈중앙자율조직 다우기업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경영자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이 없는데요. 달러와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구축을 준하고 있는 회사 다우는 경영자나 관리자 그리고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탈중앙자율조직 기업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적용된 컴퓨터 암호화폐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소수의 관리자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의사결정권과 조직통제력을 분산시키고 있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다우가 내세운 회사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온라인 유저들이 일종의 주주로서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로써 누구나 회사 경영에 관한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되는 탈중앙회사가 미국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